한글자막 by 박진희 같이 부르시게 되면은 막 헷갈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좋은 말씀이네요 옳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할지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그럽시다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고고천변 마무리해야죠 고고천변하고 아무리 저게도 오늘 저기 뭐야 육자배기 하나 배웁시다 그러니까 배울 거야 육자배기는 장단 연습 때문에 할 수 없이 배우고 흥타령도 한 곡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흥타령을 많이 할 거 아니야 못하는 사람들은 흥타령이라도 하나 도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흥타령을 근데 선생님 흥타령이 되게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흥타령이 아니지 그런게 배우지 자 고고 고고 잔다 그만 스탑 시작 고고 잠깐만요 예 눌리오 눌리오 고고천변 일륜홍 시작 고고천변 일륜홍 보상 고고 소리만 부상 고고 부상 복 풍 Vocês 양고 그 자진난 개 하나 둘 양고 그 자진난 개 돌봉으로 돌고 뜨라 돌봉으로 돌고 뜨라 어장촌 개 짓고 하나 둘 어장촌 개 짓고 해안봉 구구름이 떳구나 하나 둘 해안봉 구름이 떳구나 또 하나는 다 눈대고 또 하나는 다 눈대고 부평이 물에 둥실 부평이 물에 둥실 허룡은 잠자고 허룡은 잠자고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공정여천에 파시추 공정여천에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여의기라 금색 주파가 여의기라 금색 주파가 여의기라 뒷발로 장난을 탕탕 요리조리조리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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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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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실도 앙금둥실도 둥실도 앙금둥실 시작 앙금둥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네 번째 박에서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 지광은 칠백리 다 광은 천일색인디 다 광은 천일색인디 저건의 무상 십일 봉헌 저건의 무상 십일 봉헌 구르헌박 그가 멀고 구르헌박 그가 멀고 구르헌박 그가 멀고 의가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구르헌박 그가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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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고 하면서 나오면 늦어요 미리 가락이 나오고 고갓 열두바락이 딱 떨어지고 바로 나와야죠. 우름밤 그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철리 해외소상의 일철리 군나 아프 경이로다 군나 아프 경이로다 오존나 너이 허여 오존나 너이 허여 동남으로 버려있고 동남으로 버려있고 권고는 어이 허여 권고는 어이 허여 일약어 둥실도 일약어 둥실도 다문전 탈 밝은디 여기는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해야 돼요. 다문전 탈 밝은디 다문전 탈 밝은디 우연큼도 끊어놓아지고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조각달 무광 속에 조각달 무광 속에 조회 왕의 원원이여 조회 왕의 원원이여 고래 속에가 참 신나야 고래 속에가 참 신나야 천봉만악을 바라보니 천봉만악을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 속 만경대 구름 속 학선이 우려있고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소사 괴산 파물이 울채항 괴산 파물이 울채항 괴산 파물이 울채항 경수묵풍의 야자파 경수묵풍의 야자파 경수묵풍의 야자파 불은 풍풍 깊고 원산은 우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창송은 낙락 낙화는 동동 창송은 낙락 낙화는 동동 창송은 낙락 늘어진 잔목 퍼흥 퍼진 떡갈 늘어진 잔목 퍼흥 퍼진 떡갈 떡갈이 열 번째 박에서 늘어진 잔목 퍼흥 퍼진 떡갈 늘어진 잔목 퍼흥 퍼진 떡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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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두 번째 박에서 갈이 나오고 열 한 번째 박은 쉬는 거죠 떡갈 떡갈 늘어진 잔목 퍼흥 퍼진 떡갈 늘어진 잔목 퍼흥 퍼진 떡갈 달에 몽동 칭농 굴머루다 아래 어른눈 달에 몽동 칭농 굴머루다 아래 어른눈 출렁 수 버드리 벗남기 출렁 수 버드리 벗남기 오미자 치자 가함대추 가진 과목 오미자 치자 가함대추 가진 과목 얼클얼지고 뒤틀어져서 얼클얼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챙챙가 함겼다 구부챙챙가 함겼다 구부챙챙가 함겼다 구부챙챙가 함겼다 어서는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어서는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칼매기에 우리 목파리 원앙새 칼매기에 우리 목파리 원앙새 항상 두루미 숲 많은떼구니 항상 두루미 숲 많은떼구니 소천자 기관어던 소전자 기관허든 한숨전의 봉황새 양양장파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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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다고 원한 새 사랑하다고 원한 새 7월 7석 흐낫수 7월 7석 흐낫수 7월 7석 흐낫수 7월 7석 흐낫수 달인 오천 오자기 달인 오천 오자기 목포리 해 오린 도수 진검새 목포리 해 오린 도수 진검새 따옥 따옥 요리조리 날아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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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지어다 보니 만학은 천봉 지어다 보니 만학은 천봉 내려 굽어보니 백사짓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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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구부러진 왜 구부러진 왜 구부러진 왜 구부러진 늙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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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 박요 늙은이 일곱번째에서 시작하고 장이 열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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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을 언니 할대로 합수해 첨방저, 지방저, 올턱저, 구고 거기까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했죠? 치어다... 만학은 치어다 보니 치어다 보니 만학은 천봉 지어다 보니 만학은 천봉 지어다 보니 만학은 천봉 만학은 천봉 지어다 보니 만학은 천봉 지어다 보니 만학은 천봉 배려 구워보니 백사지 땅 백사지 땅 배려 구워보니 백사지 땅 백 구부러진 늙어건 장소홍 방풍을 몬지기여 구구구구구구구구 춤을 출제 구구구구구 춤을 출제 진해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콜콜 이 골물이 쭈르르르 저 골물이 콜콜 열의 열두 골물이 한티로 합수허쳐 열의 열두 골물이 한개로 합수쳐 열의 열두 골물이 한태로 합수쳐 열의 열두 골물이 열의 열두 골물이 열의 열두 골물이 한태로 합수쳐 천방조, 지방조, 월턱조, 구부조 천방조, 지방조, 월턱조, 구부조 천방조, 지방조 천방조, 지방조 천방조, 지방조, 월턱조, 구부조 지어다 보니 만악은 천봉 지어다 보니 만악은 천방 내려 굽어보니 백사짓당 왜 구부러진 늙어건 장소 왜 구부러진 늙어건 장소 왜 구부러진 늙어건 장소 늙어건 장소 늙어건 장소 광풍을 보니 기어 세 번째 박에서 광풍을 보니 기어 otive,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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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te,NE STE 시내 유순은 청산으로 돌고 시내 유순은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열의 열두 골무리 한 티로 합수허쳐 열의 열두 골무리 한 티로 합수쳐 천방조 치방조 월턱조 구부조 천방조 치방조 월턱조 구부조 지어다 보니 만학은 천방 지어다 보니 만학은 천방 만학은 천방 만학은 천방 만학은 천방 지어다 보니 만학은 천방 지어다 보니 만학은 천방 지어다 보니 만학은 천방 왜 구부러진 늙은 장소흥 방풍을 번지기여 우주를 춤을 출제 시내 유순은 청산으로 돌고 시내 유순은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쩌라라라라라 저 골물이 콜콜 열의 열두 골물이 한테로 합수쳐 전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부저 방우리 벅크음저 건너 병풍 속에다 방우리 벅크음저 건너 병풍 속에다 거기까지 자한자 하고 빨리 육자배기를 한 곡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짓고 다시 한 번 더 짓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